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상자는 신고 나는 할 수 있다를 불러서의 사랑을 받는 이한중씨 그리고 2008년 5번 가수상의 정캐날라 공연가스 감사패를 받아온 조근성씨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. 이한중씨 네 연준이 뽑은 신인 가수상 성병 이한중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. 네 연준이 뽑은 신인 가수상 성룡 조근성님 신인 가수공사는 대상과의 교육법 발전인형 공모가의 진영으로 학문연수 총리하는 연주협의 권장 수여합니다. 네 이한중 3213학문연수 총리하는 탈락수협회 다가쓰세요. 네 여기 보세요. 네 잠깐 예쁘게 기다리세요. 한 번만 더 자 이명남 회장 다시 한 번 네 자 이명남 회장 네 다시 한 번 지상을 네 연준이 뽑은 남자 가수상 최고 가수상입니다. 그리고 여자 가수상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요즘 뭐 안동역으로 하늘이 참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가수인데 네 월요일동안 고생 많이 했죠. 문화체 강반산 탁곡 트로피 트로트 가요 우수상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. 우리 진성씨 남자 가수상을 수상하겠습니다. 먼저 연준이 뽑은 남자 최고 가수상 성명 진성님 미산물 연주인이 선정한 가수로서 공사 및 대중과의 보급과 달천의 기한 공론화 지대하며 한국연예시 총리한 합회 연주협회에서 본사항을 수상합니다. 2013-129 이사 한국연예 총리한 합회 연주협회 회장 이명남. 네. 한 번 주세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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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준이 뽑은 여자 최고의 가수상 연수영 박수 مثari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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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ori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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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의 대장 가운데는 이 정도의 대장 가운데서 이 정도의 대장 가운데서